딴 거 보자고. 이거 봤는 거야. 나도 이거 봤어. 봤고 보니까 딴 거 보자고. 아깝게 계속 이거 보고 있었어. 명작이야 이거는. 너네네. 너네 팀 맞아? 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? 사소한 의견 다툼인 거죠? 저희가 뭐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생각하는지. 맞아. 오늘 그 생각하는 거야? 오늘 그 생각하고 있었구나. 역시 우리 똑같아. 하나 둘 셋. 안마기. 뭐라 얘기하는데? 나 햄버거. 안마기. 나 똥구멍. 싸우는 건 아니야. 어 맞습니다. 싸운 적이 없어요. 근데 의견은 안 맞아. 잘못된 게 있어요. 의견은 잘 맞아요.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의견도 잘 맞고 진정한 베스트 프렌드. 그게 저희의 시그니처랄까? 그러면 예능에서 본 것 중에 이구동성 게임이라고 있어요. 알죠? 문제를 낼 게 너네가 맞추면 너는 진짜 화합이 잘 되는 팀이야. 근데 틀리면 너네는 그냥 비즈니스.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요. 첫번째 벌칙 이런 건 있었냐? 벌칙 벌고 합시다. 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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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비즈니스. 하하. 게임 시작. 서로 컨닝하기 없게 하는. 앞에 보고 제시어. 국민체조. 하나 둘 셋. 눌러 수uanvin. оме을 뺐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큰일 자요. 이게 예시. 연습 게임. 연습 게임. 연습 게임. 아 이런거 뭐야. 아니 곧. 난 이 게임 잘 몰랐어. 나도. 연습 게임 너무 좋았다. 가시죠. 연습 게임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스gl 4 всегда센터 ric advance. 진짜 제대로. 자 제대로 조사 진짜 제대로 제시어 태권도 하나 둘 셋 태권도는 발차기지 태권도는 딱 자세지 태권도는 기본이야 아 또 이거지 기본 자세야 이게 기마 자세 몰라 이거 평생 기본만 해 하지만 우린 잘 봤지 잘 봤지 또 뭐라고 했냐 아니 기본이 중요하지 야 야 가려고 해 그럼 여기서 가위바위보 했을 때 첵시 똑같은 거 내면 벌칙이 되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전 눈 뜨겠습니다 아 저 속이 시원하구만 느낌이 좋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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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땜에 고객인데 바로 하시죠 장난 쓰지 마 너 장난기야 너가 봐줄게 아니야 나 진제 28년동안 오늘이 제일 진제 진짜 보내주세요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봐봐 인사가 뭐야 인사 안녕 어른들한테 인사 아니야 그거는 안녕하세요 이거지 통상적으로 인사는 허리를 숙여해야지 그래 이렇게 다 니가 맞으면 안 돼 니가 틀렸으니까 한번만 뜻이 안 되었다면 벌칙을 받는게 인지상정 이제 내려봐 내려보내봐 내려보내봐 난 쫄지 않아 응 절대 쫄지 않아 똑바로 좀 하자 단순하게 단어 들었을 때 생각나는거 바로 좀 제발 너 자신할 때 얘기한거지 아니야 우린 틀린게 아니야 다른거지 친구 하나 둘 셋 근데 맞다 맞는거는 간지러워요 세개 갑시다 세개? 여기 있을 바가 있는데 딩댕이 맞기 시작할게요 농사 하나 둘 셋 아이고 만져서 호미로 이렇게 싹싹싹 엉덩이 너가 먼저 맞춰 아니야 이거 누구를 탓하면 안돼 진정해 가위바위보로 공정하게 하자 가위바위무 에헤헤 얼핏통상 아니 해봐 해봐 뭐야 이거 뭐야 이 아픔은 얼마나 아프냐 진술 진술 병신세계 오 잔 죽는거 아니야? 아까 웃을게요 아니 너무 신나 평소에 쌓인게 많아 이사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음 문제 연예가 팀이면 이건 맞출 수 있어야 해 진짜 쉬운거 줄게 네 시작합니다 네 강진우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탈모 이렇게 가려다가 웃길라했다 이거는 아니야 난 그걸 몰라 초면 이거는 근데 우리만의 공감이니까 그래 에스트로 틀릴 수 있어 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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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영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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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개조할 때 하나 둘 셋 뛸 뻔했어 보시는 분들 모두가 알 수 있는 솔직히 저희 강진은 어디야 우리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스포츠에 이럴 쪽으로 좀 가봅시다 골프 하나 둘 셋 나 했다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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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야? 골프 이게 뭐야 골프 이거지 골프에 쳤을 때 요거를 깨겨 이거 야부라니까 이거 야부라 헷갈리잖아 할 말 없음 할거야 개에요? 빨리해 벌써 자려고? 잘 자라 웃으면서 맡겼습니다 어? 자게? 자 자 물거리가 더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마실게요 역시 아메리카노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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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커피가 맛있네요 커피 마실 수 있죠 이걸로 합시다 발바닥 맞기 어 조심해 이거 구멍이야 알겠어 잘하라고 잘할 수 있어 똑바로 똑바로 신중하게 알겠어 친절하게 감동을 담아서 똥구멍 페이크 다큐멘터리 다시 시작할게요 네 화장실 하나 둘 셋 똥을 쏴야지 화장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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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는 그림도 연습게임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아까 연습게임 하나 넘어갔어요 아 연습게임 하나 넘어갔어요 앉아봐 연습게임 하자 죽을래 죽을래 쫙 부셔야지 안거면 발가락 다 부러집니다 요소 관련한 사실 선배님은 형발이 없다 어? 형발은 소리가 잘 나 요렇게 한 다음에 짝 편집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지? 어? 저랑 강진우 진짜 잘하는 거 생각해요 저 빈정상에서 하나예요 그러면 김도여기 김도여기 잘할게 왜 보셨죠? 저희 하면 합니다 바로 맞은 사람 어? 위알라고만 저희 하면 합니다 하면 하는 사람이요 이번 벌칙 물휴직 대신합니다 국가대표 하나 둘 셋 태양 태양 태양처럼 빛을 나는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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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산타하러고지가 됐어 우리 진워린이 태양처럼 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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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잖아 흐하 저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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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우야 오랜만이다 나 오랜만이다 오호만이다 준호야 어디 갔어? 안 보셨어? 준호야! 생각해보니까 머리 끝까지 뻗치는데 너네는 왜 나에게 물효지를 매우 힘껏 넘진 거야? 너가 먼저 얘기해야 돼 내가 언제? 너 전에 던졌어 잘 생각해봐 생각하지 네가 가장 많이 들렸어 너 때문에 맞은 게 몇 대야? 이걸로 넘어가 물박? 물박?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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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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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아 뭐야 허잇 토이제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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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불라라라라라라라라랭